안녕하세요 김태현 선수 여러분, 여러분, 조금만 더 오시면 되세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게, 한 번 더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... 굉장히 처음 오시는 분 오늘... 그래요 누구지 모르세요? 누구지 모르세요? 본인, 본인 성향만 해주세요 본인, 이곳이 아우, 이곳이 고마워요 이곳은? 네 여러분, 이곳은 이곳에서 여섯 번째에 김태현 선수와 고맙습니다 오늘 다닐 수업 다닐 수업 이렇다니 여러분, 지금 이렇다니 , 이렇다니 오늘 아주 좋은 경기였습니다 저희 팀 하이크 춘천하시고요 오늘 파이크 춘천 없으세요? 굴기 하셨나, 파이크 춘천 네, 좋아합니다. 네, 좋아합니다. 네, 컨디션 좋아하고 평소에 이제 준비를 많이 하시는 포트에 들어오시겠지만 특히나 그 CBO는 그만큼 쓸 수 있는 것이 어... 주장에서 뭐였나요? 그리고 컨디션이 꽤 백호선생님 주장에서 뭐였나요? 어때요? 분위기? 분위기가 맞습니다. 뭐 추억이 좋지 않은걸로 뭐 나쁘진 않아요. 그니까 어떤 걸 가장 많이 준비하세요? 연습할 때 서브, 우아킹, 공격,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 중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준비하고 이것만으로만 내가 자신있다. 혹시 있으세요? 저의 첫 번째 선수 저의 첫 번째 선수 어... 그럼 진짜 선수 호주 하나 이야기해 주세요. 우리 스즈니 팀에서 비디션 선수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오셨는지 더 기억하실 것 같으세요. 예! 포트! 아우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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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다행히 한 번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. 우리들 학교와 함께 준비해 놓고 회전으로 부탁드립니다.